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막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막고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10개 시군, 18개 지구, 8,514필지, 495만 9천 제곱미터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승인을 위해서는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에 지정한 사업지구 외에 42개 사업지구도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추진하려는 지적재조사 사업 규모는 23개 시군, 60개 지구, 2만 675필지로 이 가운데 인구 50만 명 이상인 포항의 11개 지구는 포항시가 자체 지정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 경계 위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존의 교육지원활동비 지원비 외에 추가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오는 6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의 교재와 EBS 콘텐츠 구입 지원금을 카드포인트와 쿠폰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오는 6월부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3월 경북지역 관공업 생산과 출하가 한 해 전 3월보다 줄고 제조업 재고는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3월 경북지역 관공업 생산은 지난해 3월보다 2.4% 줄었습니다. 식품류와 유리섬유 등 비금속 광물 생산은 늘었지만 대양광 모듈 등 전기장비 생산이 25%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3월보다 관공업 출하는 경북 3.5% 줄었고 제조업 재고는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19.5% 늘었습니다. 경주시 공공배달앱 달달이 6월부터 경북 공공배달앱 먹개비로 통합돼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경북도는 먹개비 배달앱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 가맹점 모집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먹개비 배달앱을 이용하면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중개수수료 1.5%만 부담하면 되고 소비자는 경주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10%의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북 공공배달앱 먹개비는 지난해 9월 보안과 구미 등 11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회원수 12만 3천 명, 누적 주문 55만여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5월 1일은 132번째 맞이하는 세계 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밑바닥 노동을 짊어지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의 삶에 대해 집중 보도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들은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힘들고 열악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제대로 된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 다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에서 여전히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손은민 김은혜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 로션 씨. 2011년 한국에 온 뒤로 12년째 경북의 한 주물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을 녹인 쇳물로 자동차 같은 온갖 기계 부품을 찍어내는 일을 합니다. 3년 전 일하던 공장에서 쇳물이 쏟아져 닫힌 발등에는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닫히는 동료가 주변에 많죠? 네, 많아요. 작업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용광로처럼 뜨겁고 시커먼 분진이 가득한 작업장에는 로션 씨 같은 이주노동자들만 있습니다. 먼지, 먼지 많으면 또 귀찜하고 또 이런 거 또 아픈 거 있어요. 하고 또 무거운 거 계속 왔다 갔다 가져갔으니까 또 허리 아픈 것도 많아요. 고된 노동으로 자주 목과 허리가 아프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기 힘듭니다. 미등록 이주민인 로션 씨에겐 회사의 병원비 지원도 의료보험도 없어서 비싼 병원비를 모두 스스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만 원, 18만 원 나와요, 한 번. 회사는 돈 안 줘요. 말은 해보셨어요? 네, 말해서는 안 줘요. 미등록 사람이 가요. 두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미등록 이주민 딘티녀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항상 불안합니다. 이불 공장에서 일해본 한 달치 급여를 병원비와 약값으로 다 쓴 적도 있습니다. 딘티녀 씨의 소원은 아이의 건강검진입니다. 바로 건강검진 한 번 맞고 싶어요. 애가 지금은 성장 잘 되고 있는지.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해외 11개 나라에서 온 대구, 경북의 미등록 이주민 358명에게 물었습니다. 일하다 다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절반가량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처리된 건 그중 15%뿐입니다. 3명 중 2명은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스스로 부담했다고 답했습니다. 미등록 신분이라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미등록 사실을 신고할까 봐 치료비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3%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비싼 병원비와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실제 응답자의 81%가 최근 1년간 병 의원에 간 적이 4번이 채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에 간 경우에도 3명 중 2명이 외래 진료 한 번에 평균 10만 원 이상 들었다고 했고 90%가 진료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미등록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구 경북에 사는 미등록 이주민은 2만 7천 5백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한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를 채우고 필수적인 노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건을 갖추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주시가 옛 경주역 맞은편의 도시재생 유릴 사업의 일환으로 황호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합니다. 황호 커뮤니티센터는 지상 7층 규모로 128억 원을 들여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도시재생,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주유시설로 오픈 커뮤니티실과 경주 홍보 공간, 판매 시설을 확보하고 2층에서 5층은 주차장으로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발명 특허 출원 거점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발명 특허 출원 거점센터는 포항과 안동, 구미에 소재해 학생 발명 특허 출원 83건, 특허 등록 20건, 51건이 특허 등록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 창출 기회를 제공해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발명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어린이들이 재난 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아이 안전학교 교육을 실시합니다. 도교육청과 경찰청, 시군의 추천을 받아 지역별로 최대 3개씩 지정된 아이 안전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화재안전, 지진대피 요령 등을 교육합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지난해도 33개 학교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이 안전학교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해양과학 기반 기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해양 소재와 해양 장비 등 해양과학 기술을 가진 지역 중소벤처 기업 및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 자원 산업화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해양 플랜트와 해양 소재 분야 등 4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5월부터 기업당 최고 3,500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봄철 건조한 기후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면서 민속마을에 대한 광역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경주 양동마을과 영덕 괴시마을, 영주 무선마을 등 5개 민속마을에 대해 조사가 실시됩니다.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주안점을 두고 분야별 합동조사로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도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도청과 의회 사무실 150곳에 주기적으로 꽃을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5월에서 6월엔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배송하고 7월부터는 2주에 한 번씩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소나기와 큰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경북 동해안 지역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3.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3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미리 시설물 관리해 주셔야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비 없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